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사이남 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사이남이 와보기는 체험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까이 사이남이 왔냐면 도시남 tv 라고 골람이와 시남이가 오늘 사이남에서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촬영을 했죠 의부체험까지 해서 거기에 같이 놀았습니다 스텝도 해드리고 뭐 찬조 출연 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관객이 일 이런거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도시남 tv 골람이 저기 저쪽에 가면 시남이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 들이죠 오늘 이렇게 같이 사이남에서 또 스타트를 해봅니다 여기에 스노클링이 기가 막히게 스파싱이 아주 그냥 뭐 투명하게 그냥 거울같은 물이라 너무 멋집니다 전 아침에 전 아침에서 쪽에서 1시간 반 한 동안 숙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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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개 인몸일으키기 하고 저 사이남 저 바이어에서 1개 하고 오늘 복구는 1500개로 마무리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함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유튜브 11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물을 얻었지 저는 유튜브를 일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고프로 사실 스키 시즌 2번 보낼 때 저걸 하나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근데 혹시 잘못 구입되면 어쩔까 이런 고민 때문에 구입을 안 했는데 저도 고프로를 하나 구입을 할까 합니다 신함씨한테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이거 어플이에요? 어플이죠? 내 핸드폰 카메라야 왜 이렇게 놀라와? 빨리 나 물들어고 싶다 시켜봤어 어떡하시죠 가자 감사합니다.